아! 화면은 화려하게, 저기 클릭했다! 아, 왜 그러냐면요, 잘보세요! 자, 만들어놓고! 그만 이러겠어요!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아 낮춰요 좀 있으면 통장할겁니다 니초칭 일로 나오세요 니초칭 니초니초 니초니초칭 니초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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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야 아 저 논다고 방송을 못했네요 노는일이 좀 있었죠 노는일이 좀 있었죠 니초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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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Jon 니초칭 니초칭 니초ac 드디어 2개 중 하나는 체크 해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계가 중간에 있는 시간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다 애기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매주 간식 챙겨 주실라고요? 아아 좋지요 아 맞다 아까 저 택배 하나 와 있길래 난 택배 시킨게 없는데 와 있길래 이제 보니까 옷 사는 데 있거든요 아울렛에서 옷 많이 샀다고 스팸 세트 보냈던데요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 스팸 구워 먹어야 되겠네 겨울 옷은 좀 많이 샀죠 그래서 겨울 옷은 원래 좀 비싸잖아요 옷이 아 전식 고양이는 사람이 이렇게 뭐 먹고 있으면 절대 안 올라옵니다 식탁에도 부산은 아니요 눈알았습니다 네 아 막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막 이렇게 스팸을 막 하진 않습니다 네 갈땡이가 부었구만 아 네 해병대 불결이 반갑습니다 주소 아이 주소 공개는 좀 그렇죠 뭐 찾아오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 뭔가 그래도 좀 찝찝하죠 네 아 아직도 유닛 치우면서 예 어 저는 제 스타일이 배달장난 어 어 요새 근데 배달장난 그런거 치다가 예 잘못되면 그냥 좀 골치 아프죠 어 눈 많이 온다고 하더라구요 예 부산은 근데 안올거 같습니다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눈이 조금씩 오지 않을까 어 근데 예전에 눈이 탁 오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밖에 문 탁 열어봤을때 화 나잖아요 어 뭔가 좀 마음이 막 깨끗해지는 느낌이 드는거 이렇게 아 우산 사람들은 눈 보기 힘드니까 막 눈이 오면은 막 친구 막 자는 알 SSD 립스틱 논혼다면서 예 그 정도로 막 기뻐하는 사람들 근데 예전에 진짜 새벽에 전화가 오더라고 와 이게 무슨 친구한테 뭐 일 생겼나? 새벽에 전화가 오니까 다 되니까 야 밖에 누가 온다면서 아 근데 어쩌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 그때가 제가 스물다섯살 때인가 막 그랬을걸 오박도 되게 희귀하죠 근데 저도 어렸을때는 오박 떨어지는거 확 좀 봤는데 진짜 잔잔한 얼음같은게 확 떨어진대 아 물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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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 UDP가 안되면 그 저 뭐야 그.. 그게 립 버전같은 경우는 브루도어만 되기 때문에 오리지널 들어가시면 안돼 브루도어로 접속하셔야 됩니다 아 대구건대 좀 춥던데요? 확실히 부산보다 대구가 비축이 커 이렇게 죽이네 냉기 자체가 약간 급이 다른게 느껴져 여름에는 키매도 진짜 더워요. 제가 키매도 자주 가잖아요 키매도 진짜 덥습니다. 키매미량 뭐 이렇게 되게 더운 것 같아요 조상 금요일 새벽에 누워놨다고요? 아 진짜요? 약간 진눈깨비가 그런거 아닙니까? 그냥 내리자마자 바로 녹는 눈 저 군대전은 일경 나왔습니다. 예. 두산에서 편하게 그 저 군생활을 편히 녹았어요. 편히 녹아들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막아? 어떻게 막는데? 어떻게 막아? 전장함으로 하다 전장함으로 하다 정말로 하다 정말로 하다 다 죽었는데 헬프 그.. 그.. 어? 어 시신.. 구경하러 오니? 어떻게 죽었는지? 어? 시끄럽으로 오 thinks 되는데 난 난 난 난 난 패스해 도 West 전자 죽겠는데? 전자만 해주도 막 큰 소음이 되겠죠 으 적격적으로 해 적격적으로 적꼭 적격적으로 저거 걱정 저 뭐하는 놈이냐고요? 히드라의 털린 놈이죠 뭐 너무 집중한다고요? 어... 집중하면 안되나요? 에이 시원 아홉시요? 제가 아홉시잖아요 1시 3시 5시 6시 7시 9시 예 아홉시 아홉시가 난데 6시 7시 8시 10시 11시 11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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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